어린이 보고요. 밑에 바닥이 30세 있죠? 30 이하로 줄입니다.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엑셀로만 조절하시면 돼요. 미래지면 엑셀 살짝. 계기판 넘어오려 보시면 엑셀 떼고. 그렇지. 다시 엑셀 살짝. 또 엑셀 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또 엑셀 살짝. 또 엑셀 떼고. 그렇지. 다들 엄청 빨리 달려있어요. 안 지킨다고 했잖아요. 엑셀 떼고. 횡단보도 쉬로 2초. 1초. 빨간불. 당연히 바뀌겠죠? 방지해야 되겠죠? 브레이크 누르세요. 뭘 그 통과하겠다고 다음에 가면 되지? 아우 참. 나. 난 나만에. 제한속도 60km. 좀 더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떼고. 2, 2, 3. 이 차가 우리 뒤에 있었어. 뒤에 있는데 왜 천천히 가니까. 통과하려고. 옆으로. 우측 추월로. 우측 추월로. 칼치기 들어온 거에요. 이건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쉬로 2초. 1초. 빨간불. 바뀌겠죠? 당연히. 방지해야 되겠죠? 브레이크 누르세요. 횡단보도 쉬로 2초. 1초. 빨간불. 바뀌겠죠? 당연히. 방지해야 되겠죠? 브레이크 누르세요. 뭘 그렇게 통과하겠다고 다음에 가면 되지. 아우. 참.